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1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의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70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욕될 만한 점을 없이 하여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05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안하니 라고 이야기한다. 믿음과 이해는 어떤 관계인가? 종종 믿음이 이해보다 앞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먼저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했을 때 더 깊은 이해가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믿음 또는 신실함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이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가? 3.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 그 선물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방송이ikan 할 수 있는话입니다. 또한 방송은 AWR 희망에 aggress다. 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 미만의 fleet